첫번째 보스는 만나고 오도록 딱돈 개가 무장해제를 두고 슬라임을 주다니 비겁하다 불뿜기 아 미친 죽어 진짜 별거 없다 너무 하찮다 이렇게 하찮아도 되는걸까요 흥쌍 차랍 애굉한 망치 상점 진짜 꼴밖에 안해 상점 진짜 꼴밖에 안해 도라인데 어떻게 상점 주의식 저렇게 길박을 하냐 도라인데 도라인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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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ه요 고맙습니다 배아 디디디디디디 뺄 갬길 고 완장하겠네 몸박이 코스트 양로 기사 빨리 불 뿜기 좋아 커트 겜탈구 겜탈구 수빈 수금 고벌 미친 이거 사귀어 아 아 완타 그만 나와 몇개나 오는거야 손 넘네 아 빈정상한 미친 내 불 끈기 난 고락의 복 왜 왜 또 왔어 왜 왜 가 떨레기 같은 놈들 쓰레기들 아 쓰레기들 아 쓰레기들 아 아 아 아 아 아 악의 저금통 전투 장비 이거 릴리 릴리 써도 쉽지 않겠는데 이블뱅크 악의 저금통 악의 저금통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떡 먹은 어둠이 사킬. 내 향로..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억. 개꿀잼. 도가를 38층에 먹었어. 가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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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편지 칼 편지 칼 딜 엄청 하겠는데 편지처럼 찢어주세 실제 편지 칼은 얼마정도로 날카롭지? 날카롭긴 한가? 편지 칼 추리소설에서 저걸로 사람 죽인다구요? 추리소설이면 손톱으로도 사람 죽일 것 같은데 산온 철쥬 파괴 손톱킬 수리수설에서 제일 어이없는 흉기가 뭐가 있을까 옷걸이 옷걸이는 철사니까 가능하지 않나 이 돌유 미사일 수리수설에서 미사일이 흉기면 이상하게 나겠다 팀의 차이가 느껴지십니까 개샘 과도자 잡을 수 있다 없다 무감각 하나 나오면 잡았을텐데 내가 잡을 수 있을 것 같은데 해결하려 수술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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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이 엄전으로 잡아버리는 무감각 없으면 스킬 카드에 모자랄 것 같은데 얘는 변신을 하니까 한 턴에 잡아버릴 수도 없고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바리 어차피 제 방어도 못쌌는데 바리케이드가 무슨 소용이야. 아쉽다. 아쉽다. 뭐야. 뭐야. 왜 이렇게 이지해. 이 적은 공격할 생각이 없어 보인다. 아쉽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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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 터져. 오예 갤리 무감 무감각을 쓰기 전에는 조금 아끼는 게 낫겠죠? 이도료 무감 제발 무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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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세게 아줌 와 맨 밑에 있네 오졌다 아 으 으 으 으 으 으 으 으 발굴로 뭐 가져오는게 제일 이도류 가져와서 이도류 몸박으로 딜 챙길까 켈리 없었으면 웃절뻔 했나 창과 방패는 오늘도 심장을 배신합니다 싸서 피 포션 정말 이지했다